우리 위대는 셀럽을 우리 셀럽이 셀럽 오 쥔쥔! 셀럽이 되고 싶어 난 그렇게 생겼네 셀럽이 됐어 쥔는 셀럽이 됐어 햇빛과 싸우는 중 해가지고 올려야겠다 햇빛과 싸우는 중 햇빛과 싸우는 중 이거 밖에도 밖에서? 요즘 이런 뭔가 예술적인 작품 많이 해보게 어떻게 할까요? 무슨 예술인 거야 이거? 행위 예술인 거야? 행위 예술인 거야 야 얘들 이게 뭐야 이게? 난 뭔지 모르겠어 뭐야 이게 아잉